개모가 개모탈출을 못 알았는데 잘하네 진짜 얼마나 내 이미지가 씨발이면 이런 게임도 못한다고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어 아냐아냐 과연? 정어리 4시 전까진 가요 아, 거기요? 그래, 이것만 하고 가자 아니야, 나는 그냥 방송을 끄면 잘해 아, 잘하느냐고 평균을 하는데 그래 내가 채팅창 보고 주, 저, 주위가 산만하게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진짜야 크흠 방송 끄고 롤할때도 사람들 깜놀해 우와, 방송 볼땐 존나 못했는데 방송이, 방송 끄고 직접 해보니까 다르다 자, 하는 말이 다 그래요 낯감지렸지만은 진짜야 여러분들 응 오케이 오케이, 정어리 해초 버리자 해초 먹자 해초 먹자 안 먹어지네 해초 버려 됐다 빨리 팔자 아냐아냐아냐 오케이 아가 좋아 423 3원 벌었어 423원 가서 총동석 부수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정동석도 정동석도 흠 아, 얘 또 있네 안녕 농장에서 새삼을 기대했던 대로 잘되어가 아뇨 자, 4시 4시 4시다 4시 아, 얘 아니구나 흐흥 흐흥 아, 뭐야아아 소리 들리잖아, 아네 아, 쭈댄 진짜 뭐야아아 아니, 안에 차 있잖아 게임 이름 어 거스랑 안은 사이야? 그는 꽤 좋은 사람이야 심지어 내 생일때는 무료로 맥주를 다 사니깐 어어 맥주 달라고 메세지 뭔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앉아요 아주머니 꿈 깨세요 얘네 맨날 보이냐 이봐 뭐 나한테 말할게 했다고 난 좀 바빠 맨날 아프대 바다 가까이 설면 좋은 점이 마단다 설문다 조개껍데 오, 여깄다 애들 여기 귀요미들 흠, 안녕? 오늘 진짜 정말 재밌단 생각되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귀여운데 안녕 응, 재밌어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아, 그거 물어보려고 물어본거야? 정말 빡대가리니까 하하하하 정말 빡대가리들이 많다니까 음? 이거 가져올 수 없나? 어? 안녕하세요 어 에밀이 너 완전 캣자야 가끔 우리가 진짜 가족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응? 에, 어, 미안해 너의 이상한 모습을 보겠구나 죄송해 지금 대학에 혼자가 많이 없거든요 혼자가 많이 없다고? 환자가, 아 환자 탕광이요 아직이요 안갑니다 오늘은 안 갈꺼 같은데? 난 아직 빨리 감자가 다 자랐으면 좋겠다 자 미나 자야지 내일의 날씨를 볼까? 소스루 여왕 생방인데? 오 코우슬로 슈발 내일의 날씨 구름 안좋은 날 오케이 좋겠군 잡니다! 코우슬로우 사랑해 코우슬로우 좋았어 잘잡군 아직 수학이 안되네? 오 딸기 많이 자랐네 1,2,3,4,5,6,7,8 그렇지 운세는 왜 봐? 좀 있으면 이제 수학할때가 된거 같은데 물주는데 이렇게 칼로리가 많이 들어? 헛소리하고 있네 아이고 근데 이거 언제부터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어떻게 되지? 이게 사계절이 있겠지? 좋아 아 물이 없네 한달주기에요 아 진짜? 그렇군 이거를 같이 심을걸 괜히 어? 괜히 아 구분짓는다고 이거 수학하자마자 바로 어? 바로 붙어서 심어야겠다 아유 자 가자 오늘은 어떤 하루가 아유 뭐야 아 왜 이런걸 번영 안해놔 이게 뭐 한글패치야 아유 저는 세세한거 한글패치 왜 안해준거지 아쉽다 자 진짜 아쉽다 에이 자 8시 반 뭘까? 물고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뭐지? 킵 피싱 올리브유 페이 120원 준대 피슈 응 안돼 또 얘네 뭔 초음보니 속이야 날 너에게 맨날 받는대 어 날씨 뭐야 거스 그럼 애넌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한단다 바텐도 장천조 아 얘 바텐도구나 자 볼까 아 날짜가 왜 안보이지? 안봐져 이거 왜 안봐져? 흠흠 아 뭐야 이거 왜 안봐져요? 봐야되는데 아유 일렉캐스트중에 왼쪽 아니 여기요? 미친 여기네 어 헤일리 지났네 생일 아 이럴수가 헤일리는 챙겨주고 싶었는데 흠흠 자 일단 이거 하하하 하러갑시다 깨러가야지 겟어웨이 어 오케 가져가자 이거 그니까 어휴 야아 나갔다 야 좀 뽀개봐 이거 석탄 나왔냐? 슈발 이건 뭐냐? 오 뭐야 오오오오 이노석 대박 좋은거 아니야? 아 이핸병 이노석 뭐야? 박물관에 이것을 어쩌고 한다면 좋답니다 좋아하네 팔아야지 상점 인어석 대박 220원이야? 왓더팍 와우 220원이야 박물관 기부라라고? 아 고민되네 그래 광석에 저런 아 광석에 이런게 많이 떨어져서? 아 진짜 안녕하시오 어서오세요 기증합시다 이거야 아 이렇게 할 수 있는거야? 대박 야 이거면 내가 전부다 오 250원 도전의 돈을 기증하는거 뺏고 싶다 됐다 일단 지나가는 야정에 보면 그럼 무조건 수선을 던져줘야지 오케이 두개다 두개 던져줘야지 룰루룰루 나랑 만날 마주칠 여자 없나? 어 이쁜이다 안녕하세요 응 뭐 필요한거 있으세요? 아니 이걸 니가 이걸 필요할거 같아서 너 생각해서 고마워요 그래 사랑해 헤헤 또 어디 여자 없나? 여자여자 수선으로 줄 여자 없나? 여긴 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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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별 크게 없네 낙자로 가야겠다 이거 낙자로 가야겠다 이거 제가 비용이라서 어쩔수가 없어요 코를 풀면 어 안녕 쌤 야 잘 지내? 어 어 레아다 그래 너 가져 정말 멋진 선물이야 고마워 우리 호감도는 로빈 아 뭐야 호감도가 안오르네 에이씨 에이씨 발주된 진짜 흐흥 로빈만 하네 로빈 이게 그렇게 비싸다며 겟 바로 앞에 헛 왜 안돼 아 왜 안돼 아 뭐야 아 뭐야 내 이게 에너지만 날렸네 됐다 에이 500원 털의 낚싯대야 나 지금 흐흥 제가 지금 500원 털의 낚싯대입니다 다크 솔소리 안합니다 왜 해요 그거 흐흥 자 과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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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게 나와 인어공주 에이씨 인어공주 낚였으면 좋겠다 헤헤 헛 헛 헛 야 근데 여기서 봄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게 광어인가 광어밖에 왜 없지 내가 여태 정말 대박을 낚은건 광어밖에 없어 광어 꽤 비싼 녀석이었지 응 흐음 에이 개청얼이 같은 예명 총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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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청알이 방어 공격은 죄송합니다 좋아 밤낚시도 해보세요 밤낚시도 해보세요 밤밤이면 진짜 다 뭐 다르겠지 야호 유목이다 야호 너의 목이야 너의 목 흐흑 로빈 옆 호수에서 좋은거 나와요 로빈 옆에 호수가 좋은거 무슨 배스 에이 배스밖에 더 나오겠어 정아리 세마리 퀘스트에요 아 맞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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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리 청와네 아 멸치네 갑시다 더 흐흠 아 이 깨진안경 깨진안경을 써요 어어어 아니 멸치가 왜이렇게커 이고 쯧 쯧 쯧 아 까만안경이죠 죄송합니다 그게 Ihnen 낚시만에요 왜냐면 바다가 거기있기 때문이다 바다가 거기있기 때문이자 잡 뿌얏 아 뭐야 이런쓰레기 같은 해초 amazed 누군가 안경을 잃어버린다고 누군가 안경을 잃어버린 듯 하다 그사람 일났네 아 지금 4번인가 낚았거든 이거 4번인가 낚았는데 야 근데 체력은 어딨어 건강은 어딨어 건강 흐흠 건강이 안보이는데 니가 광어였으면 좋겠다 광어 야 어이 광어라 광어라 얘 얘 얘 지금 얘 밀당 수준이 장난아니야 진짜 아니다아 청어 쥐어발 어 잠깐만 나 안가져갔냐? 아 쭈댄 진짜 아 청와나 껏는데 아 쭈댄 이상가버렸어 아 뭐야 아 개빡쳐 진짜 아이씨 아이씨 개빡치네 진짜 어휴 아 빨리 가야돼 다섯시에 가야돼 아저씨 다섯시에 퇴근이야 그 다음 무빙으로 얘가 어떤 고 물고기인지 알 수 있다 얘는 그냥 정갈이다아 됐다 일단 빨리가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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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크흡 넌 이 녀석들의 정어리를 알지 또이네 얘 아하 너 작년 음 그래 내가 어디갈랬지 아 일단은 빨리빨리 퀘스트하러 갑시다 퀘스트 안녕하세요 지금은 공정 정원 가꾸기 갑시다 아니야 다섯시는 그거고 아니야 기다려봐 퀘스트 있잖아 쭈댄 베리틴 이틀 남았다고? 뭐야 흠 아 Joint 바꿔 잡아야 돼? 흐 아니 아니 뭔일이야 이게 어머머머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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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흐흥 받고 해야되더니 아아야야야야야야 안녕? 많이많이 나랑 얘기좀 해 음 바빠보여 에이 그참 흠흠 근데 밤에 좀 합시다 야 이거 에너지 채울 수 있는게 뭐가 있죠 또? 이런거 말고 뭐고 뭔가 음식같은거 사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갑시다 물고기 먹으... 아저씨 어 이봐 청년! 그래요 아저씨인데 안하세요? 슈발 같이해요 아저씨 방향을! 좋아 좋아 밤이니까 슬슬 어마무시한 고, 어? 고래들 잡히는 거 아니야? 난 인간을 낳는 어부 김태궁! 휴발 좋아 아, 뭐야? 별로 소중하지 않은 녀석이 잡혀버렸네? 에이, 멸치 야, 1인치에 몇 센치인 거야? 1인치가 1센치야? 오케이 2.6 그걸 누가 정했는데? 정말... 어, 멸치 10인치다! 미친 거 아니야? 야 이, 대충 2센치면 10인치면 20센치잖아 20 몇 센치인데, 멸치가 이렇게 크나 말이야? 어, 나 진짜 대박이네 오, 얘 무빙 와, 무빙 와, 무빙 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네! 와, 살아있다 얘, 무빙 얘, 진짜 밀장 쩐다 광어, 광어! 어, 예! 17인치! plugged 쩔다, 어, ок, 광어다 어, 뭐야? 이거 생겼는데? 뱀이야?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광어 하나 얻, 얻은 것 같습니다 음.. 딱 보니까 멸치군 멸치에 무빙이야 점점 청원에 깨지난게 버려주고 꼭 챙겨줍시다 모던이 방송 본 뒤로 혼자선 심심해서 게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던 유튜브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제 방송은 사운드가 빵빵해서 한번 맛들리면 다른건 귀에도 안들어옵니다 청어 아 이게 또 다른 청원가? 대학쪽에 팔자 오시면 하는데 아니야 말도 안돼 물고기 먹으면서에요 안돼 별 붙은 청원가봐 집값을 다 팔아야지 그러면 일단은 한 800원은 되지않을까 오? 아니야 광어 아니야 그렇지 마지막 한 번 큰거 하나 낚고 가겠습니다 좋아 니가 강하였음 정말 좋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아 이거 아 이거 없는데? 오케이 아 이 언저리에 있는 정어리 느낌은 뭐냐 아이씨 아이씨 청원에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갑시다 네 근데 이게 다리를 고치면 오와 마을 이쁘네 다리를 고쳐서 옆마을 오케이 오 오늘 야 뭔가 뿌듯해 뿌듯 대박 아 오늘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 아 내일 날씨 좀 볼까? 자기네 봄 지금 뭐야 자기네 봄 지금 뭐야 자기네 봄 지금 환영합니다 세멘 배느ologic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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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에 날씨 구루 subst날 오케이 자자 오케이 식목 생존료 버거 대박이네 뭐 하나 얻었다 얼마 벌까? 오오 1000원 넀네 자 16일 구르바줌나, 오케이 자자 오케이, 식목! 생존여 버거! 대박이네 뭐 하나 넣었다, 얼마 벌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천원 넣네? 자, 16일 아 진짜요? 단풍나무시자시랑 도토리? normal 솔열매는 모르겠네, 오 천원이네 천원 정아..아 정아리 다 팔아버렸다 슈발 오 수확철인가? 아니네? 오 뭐야 곧 수확하셔도 되겠다 그죠? 야 이거 다.. 이거 다하면 진짜 한 5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은 그 돈으로 다 씨앗사야지?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가방하고 낚싯대 좋은가는 사겠습니다 네 한글패치 되어있습니다 이게 한글이 아니고서야 뭐겠습니까 아 내가 핏핏하게 말해 죄송합니다 그래 도구들 좋은거여서 비싼 낚시하자 가방은 일단 1순위입니다 가방 게임이름 방지에 적혀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많으니까 물주기 일일이 주기 힘들다 진짜 앞으로 더 많아질거 아니야 그쵸 스파클링 없나? 스프링쿨러? 저거 스파클링이라고 하네 오케이 됐다 한번 볼까? 기술 어 낚시 좋아 전투도 있네 가방 제작 미끼 캠프파이어 야생씨앗 봄 봄철 야생식물의 씨앗 좋아보이는데? 수지에너지발 이거네 오오 도토리 단풍씨앗나무 솔방울은 모르겠네 아 편지있어요? 오케이 카톡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못봤네요 진에게 이웃 진해하는 이웃에게 니 새로운 집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게에서 이젠 비루다 판매한다고 알려주려고 오오 야 비루 쓰면 더 빨리 자라지 않나요? 그쵸? 등급만 올라가요 등급만 올라가면 더 많이 돈 벌잖아요 그쵸? 그럼 좋은거 아니야? 아 얘 또있네 아 여자들 만났으면 좋겠다 흫 뭐 뭘 원하는데 꺼져 얘 너무 무서워 자 팸의 생일 팸은 맥주 좋아하기 때문에 얘 왜이렇게 너무 싸가지 없냐 이거 얘 못배운 새끼여 이런애들은 부모님이 부자야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이씨 이 녀석 부들부들 아니 내가 첫손님 아니야? P&L 자파점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자파점 무엇을 드릴까요? 기류판다네 똥 똥분뇨 내네 똥분뇨 어잉? 에헴 아이 블랙잭시 여러분 모두들 하나씩 가져가시죠 조자와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50% 할인쿠폰입니다 홀 대박 얘 표정 봐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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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져가실 분 저요 저요 대기업의 횡포 세상에 저렇게 낮은 가격가는 경쟁할 수 없어 완전 적자가 날거라구 전해주세요 원해된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타니 가슴이 아프시겠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순 없지요 조자 주식 회사가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은 분명 사실이니까요 곧 마을 자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대박 난 왜 안줘? 나도 줬으면 좋겠다 설탕 당근 씨앗 어딨어? 이따 비료 어어 왜 이렇게 밤새 물이 마르지 않으면 확률이 높여집니다 물을 그러면 다음날에도 물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네 그죠? 성장촉 오어 성장촉진제 흐음 흐음 비료 하나 하나 살까? 너무 비싼데 근데? 빛 비료 사 짐알 아 잠깐만 아 두 개넣네 아 뭐야 두 개 샀어 짜증나 아 뭐야 이러니까 고객들이 좋지 어? 이러니까 고객들이 떠나지 아이고 하나 더 집으려는 게 아니라 집었던 거 놓으려고 하는데 이걸 구매가 되네 어휴 조사마트나 가야 겠다아 어휴 어! 아가씨! 이것도 우연인데 콜라 한잔? 어? 귀엽네 라이브러리 여기 아마 위에 누가 있을텐데 없네 빨리 수학날 왔으면 좋겠다 수학 여러분 낚시 어디가 잘 될까요? 진짜 아예 오늘 어 안녕 빈센트? 한숨 엄마가 오늘은 사탕 먹지 말래요 그런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니 정말 좋겠구나 애새끼야 어? 가방 2,000원이야 기다려 보채지마 일단 이거를 고치면 더 좋은 어떻게 나오겠지 로빈집 쪽 호수요 진짜 월급 나오면 있겜 질러야지 재밌겠다 16,000원인가 합니다 월급 아아 로빈이 이쪽이었나? 야 이쪽! 가봐야겠는데? 안녕? 해변은 햇빛을 쬐면서 놀기는 최고야 얘는 진짜 맨날 놀기만 하네 아이구 이 여자들 여자애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안그래? 왜? 나는 조금만 봐도 다 예쁘던데 난 친해지고 싶은데 나도 실제로 여자애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동송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에이 아우 얘 이뻐 거스의 살롱 아르바이트 귀엽네 불가능해? 어어 자 슬슬 생일이 다가 오고 있구만 조사이슬 구리광석 20개 200원 안 돼 오! 쫄빙이다 가자 모든 여자한테 말 잘 못하잖아요 저 말 잘하는데요 너보다 너는 아예 말을 못 꺼내겠지만 저는 말정돈 꺼낼 수 있습니다 저를 너무 무시하네요 저는 말 빨로 저는 입으로 여러분들 밥벌어 먹고 삽니다 여자한테 말 잘합니다 저 모독입니다 저랑 대화 한번 가능하신가요? 봤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물 기울여주고 낚시합시다